네, 뉴플리 오늘 제목은요. 이재명도 소환한 DJ 인동초 정신 따라가겠다 입니다. 13시간 30분 역대 최장시간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이재명 민주당 대표. 30페이지, 30페이지가 넘는 진술서로 가름하며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했다. 아니다, 변호사가 옆에서 말릴 정도로 많은 진술을 했다, 여러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오전 김대중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 검찰 독재 프레임을 강조하며 탄압받는 지도자, 김 전 대통령의 길을 따라가겠다 이야기했습니다. 이 DJ 정신이요, 이틀 전에 이낙연 전 대표도 소환했었죠. 비법이 오랜 수감과 망명이란 모진 풍파 속에서도 인동초 정신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삶이 대한민국의 운명이 총체적 위기에 직면한 지금, 행동하는 양심이 되자 벽이 되고 소리라도 치라 하시던 대통령님의 간절한 당부를 다시 떠올립니다. 당신께서 앞장서 걸었던 그 길을 따라 민주당도 흔들림없이 전진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오늘 오전 최고위에서는 어제 미국으로 떠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한미일 정상회담 퍼주기만 해서는 안 된다 날을 세웠습니다. 자신의 구속영장에 대한 질문에는 말을 아꼈는데요. 경제위기가 심각합니다. 이런 정치수사, 조작수사에 속을 에너지를 경제위기 극복, 민생회복에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영장이 입시 획일 때 첨부가 되면 어떻게 입장에 대신 안 하겠습니까? 경제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 문제에 좀 더 관심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는 표경에서 보결을 열어놔서 교체포특권 입장에서 그대로 간다고 봐야겠죠? 어제 이재명 대표, 검찰이 주장하는 배임죄에 애초에 성립이 되지 않는다. 앞서 1원 한 푼도 사익을 취한 적이 없다, 결백을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검찰의 반박 논리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목표를 정해놓고 사실과 사건을 꽤 맞춰간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검찰의 진짜 배임죄는 용도 변경을 조건으로 땅을 팔았으면서 용도 변경 전 가격으로 계약한 식품연구원이나 이를 승인한 국토부가 거기가 진짜 배임죄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검찰의 화척축을 한 여부랑은 배임연구원에 대해서는 무관하다고 말씀합니다. 검찰 수사팀 이르면 이번 달 안에 대북 송금 사건으로 이 대표를 추가 소환한 다음 구속영장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일단 민주당에서는 영장 청구할 거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비회기 중에 하라는 입장입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심사를 받겠다고까지 다 얘기했고 그러면 검찰이 비회기 중에만 청구를 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럼에도 아무것도 안 해주겠다. 그리고 우리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의원들에게도 어떤 혐의를 들시워서 조사하고 소환하고 압수수색하고 망신해주고. 아마 안 치는 게 아니라 아마 못 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신 있으면 쳐봐라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그런데 회기 중에 치게 되면 정치적 목적은 있는 거죠. 질질 끈다든가. 회기 중에 쳐서 민주당이 사실을 흔들어대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당장 2주 뒤면 국회 정기 국회 회기가 시작이 되죠. 이 대표 본인 검찰 조사를 앞두고 이재명을 위한 국회는 열리지 않는다. 이런 입장문을 냈습니다. 오늘 민주당도 방탄을 위한 국회 회기는 열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어제 네 번째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대선이 끝난 지 1년 반이 다 되도록 대선 경쟁자를 상대로 전방위적 수사를 진행하는 이 상황을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영장심사를 막기 위한 국회 회기를 열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8월 임시국회 중에 비회기 기간을 두는 것을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비회기를 제안했는데 받을 의향이 있으실까요? 구체적으로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지금 양당 간의 합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당대표의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돼서 회기를 이렇게 좀 여지를 둘 것인가 여부를 가지고 민주당은 말씀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회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민주당이 또 입법 폭주에 가까운 그동안 직회부된 법안들을 또 처리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또 표명하기도 하고 하지만 대북 송금 재판 공전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 8월 중에 결론이 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여당에서는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가 공개되는 게 더 유리하다는 계산입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말만 거창하다고 꼬집었습니다. 강성 지지층 개딸 앞에서 만큼은 핏대를 세우며 한껏 위풍당당한 이 대표가 검찰 앞에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뻔뻔한 행태를 보니 딱 방구석 여포가 따로 없습니다. 어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면 재발로 출석해 심판받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부디 지지자들 앞에서 부린 허세가 아니길 바랍니다. 저 그 이야기 듣고도 되게 우스웠어요. 왜냐하면 8월 15일부터 임시국회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9월 달부터 정기국회 시작되고. 그럼 12월 8일인가쯤 돼야 정기국회가 끝나요. 그 말은 뭐냐면 구속영장을 한 12월 10일 이후에 청구해라 이 말이에요. 막 들으면 거창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내용은 그런 이야기가 되잖아요. 네 이동석 전 행정관님 이재명 대표 어제 진짜 배임죄는 국토보다 본인 1원 한품 사익도 취한 적이 없다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말한 지금 현재 발언에 대해서는 일관된 주장이 있습니다.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지 않고 있다 이런 건데요. 다만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건 현재 야당 탄압 정치 수사 그러면서 검찰에 대한 독재 프레임을 계속해서 씌우고 있어요. 저는 이 행보는 적절치 않다. 범죄에 대한 소명 기회를 더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꺼내든 게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런 연관성을 꺼내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행보 적절치 않다고 봐요.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식품연구원 땅을 이렇게 신경 쓸 만큼 한가로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어제 검찰에 출석하면서 저는 과거 3번의 출석과 다른 점이 있었다고 봐요. 어떤 거냐 하면 이재명 대표가 출석했을 때 그 전에 지지자들을 모았습니다. 지지자들 앞에서 연단 앞에 올라가서 이렇게 연설을 했거든요. 저는 무슨 마치 검찰 앞에서 무슨 대통령 선거 유세하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이런 정치적 행보 비판받아야 맞닿아나가서 생각합니다. 한민수 재배님 일단 어제 행보 부적절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여당에서도 지금 방구석 옆보다 비난 수익을 계속 높이고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많은 우리 국민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1년 6개월이 됐습니다만 검사만 해도 제가 기억하기란 70명 가까이가 오로지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정도 탈탈 털고 수백 번이죠. 한 400번 가까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당사회도 압수수색했고 국회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정적 죽이기 야당 탄압이 아니라면 지금쯤 뭐라도 물증이라든지 확실한 이재명 대표의 혐의랄지 비리랄지를 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집권당과 대통령이나 집권 여당이 민생과 경제, 외교, 국방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거기에 더 신경 쓰는 게 맞겠고요. 박근혜 대통령 얘기는 그런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가령 비등한 자료까지 다 공개를 했어요. 우리 당에서. 2014년 3월에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합니다. 여기에 나온 자료가 이 식품연구원을 용도 변경을 해서 매각을 하도록 해라. 이게 문구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특별법에 따라서 8차례의 부지가 유찰이 됩니다. 낙찰이 안 되고.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3차례의 용도 변경을 해라. 지시를 합니다. 여기에 의해서 국토부가 성남시에 5차례의 공문을 또 보내고요. 명백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검찰이 제대로 정치하자마 수사를 하면 이거는 이재명 대표는 충분히 어제도 가가지고 30장의 진술서를 내고 진술을 필요한 경우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무슨 묵비권? 전혀 사실과 다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동석 전 행정관님. 오늘 DJ 추도식에도 왔습니다. 인동초 정신 이야기하면서 DJ 정신 본인이 계승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도 얼마 전에 같은 언급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결국 DJ를 향한, DJ를 지금 향수를 그리워하는 지지층을 향한 러브콜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DJ 정신을 계승하라는 건 야당뿐만이 아니라요. 여당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국회의사당 앞에 가시면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이 DJ 국민 통합 정신을 이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현수막까지 내걸었습니다. 이런 행보 아주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걸로 통해서 여야의 대화가 어느 정도 풀리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한민수 대변님, 이낙연 전 대표 이야기가 나와서요. 부산에서 북콘서트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같은 날에 민주당 부산시당이 상무위원회를 소집해서 의도적인 방해 공작이냐 이런 이야기 나왔습니다. 취재가 되신 부분이 있다고 하시던데요. 제가 서은숙 최고위원, 지금 부산시당 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이런 보도가 있길래 제가 바로 전화 통화를 해서 취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음 주 금요일 날 이낙연 전 대표님께서 어떤 한 포럼의 초청으로 부산에 와서 북콘서트를 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후 4시고요. 부산시당의 상무위원회는 매달 한 번씩 열리는데 최대한 40분 정도가 현직 국회의원들하고 그다음에 지역위원장들 모이는데 이게 5시에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럼 자체가 열린다는 것을 부산시당이나 시당위원장께 알려오질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1시간 차이가 있는데 전혀 같은 날 열릴 뿐이지 이게 어떤 행사 때문에 급히 잡았다거나 그건 전혀 관계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은숙 최고위원 이야기까지 전해들었습니다. 오늘 뉴플리 여기까지고요. 다음 앵커의 픽 함께 보시죠. 다음 주 금요일 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